이 3가지를 놓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들고 있으면 가장 가격이 높습니다. 이거를 1번 비교를 1번 해볼게요. 지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7억원선의 아파트 중에서 지금 2곳을 고민하고 계신가봐요. 네 맞습니다. 네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문가님들 중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주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도 염두를 해두시고 그런 의견도 오늘 전문가님과도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이 지금 화황심리에 있는 극동 미라주 아파트는요. 그 다음에 장안동에 있는 현대 훈타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입지적인 여건을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입지적인 여건을 비교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이제 결론을 좀 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극동 아파트 지금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극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5호선 라인이 지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쪽 보시면 이제 뭐 대림 아파트라든가 한진 아파트 뭐 대단지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아파트로서 주거 벨트가 잘 형성이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지금 이 지형적인 것들이 약간 좀 구릉 지역이죠. 네. 약간 구릉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호선 라인이 지나가고 있고 인근에 보면은 왕심리역 이제 커트러블 역세권까지 뭐 한정거장이 뭐 이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보면 자 한번 지적도로 보시면요. 이 지적도라는 게 이 지적도라는 게 용도 지역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지적도로 보시면 자 이쪽은 다 노란색이고 바로 뒤쪽이 지금 이제 극동 미라주 뒤편 쪽으로 하면 다 지금 상업 지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대 같은 경우에는 뭐 동대문시장이라든가 중구라든가 종로라든가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예. 얘가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장안동에 있는 현대홈타운 한번 볼까요? 이 장안동에 있는 현대홈타운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지금 중랑천변에 좀 자리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어때요? 아까하고 비교해보면 같은 5호선 라인이긴 하지만 지하철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지하철이 좀 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중랑천변으로 해서 이렇게 주거벨트가 좀 아파트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는 일반 주택과 아파트들이 좀 혼재된 지역이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어때요? 이 동북한선도로 끼고 있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은 좋은데 지하철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중랑천변에 있기 때문에 주거 쾌적성은 상당히 높죠? 예. 주변에 공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까지 입지적인 여건을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비교를? 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가 자 우리가 직주 근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직장하고 주거지와의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에 살더라도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또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저는 이제 인문환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인문환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학군이라든가 아니면 상권이라든가 이런 인문적인 환경도 만약에 직주 근접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인문적인 환경이 받쳐주면 더 주택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주거에 대한 쾌적성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들고 있으면 가장 가격이 높습니다.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하왕심리에 있는 극동미라주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장안동에 있는 현대홈타운이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직주 근접을 놓고 보면 장안동이 나아요? 하왕심리 쪽이 나아요? 하왕심리가 낫죠. 훨씬 낫죠. 그렇죠?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지하철 접근성도요. 그렇죠? 그래서 직주 근접성을 놓고 보면 당연히 극동아파트가 훨씬 낫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문적인 환경은요.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을 때 학군이라던가 상권 같은 경우를 이제 인문적인 환경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인문적인 환경의 절정지능 요인들이 어떤 거냐면 바로 주거벨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거벨트. 자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지역이 아파트로서 주거벨트가 대규모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랑 또 어떤 지역은 일반 주택과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는 주거벨트랑 어떤 지역이 더 인문적인 환경이 좋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주거 선호, 상대적으로 우리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인 소득 수익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로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일반적으로는 인문적인 환경이 더 좋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주거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장안동이 좋아요, 하황시 위쪽이 훨씬 좋아요. 아무래도 아파트 밀집 지역은 이쪽 이제 행당동부터 하황시 위, 신당동까지 해서 아파트로서 주거벨트가 잘 형성이 되어 있죠. 반면에 장안동 같은 경우에는 중랑천 변으로는 아파트지만 주변은 또 일반 주택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문적인 환경도 두 지역을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극동아파트가 훨씬 낫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거 쾌적성은 아무래도 공원도 많이 밀집해 있고 또 지형적으로 평지이고 이런 중랑천 변에 자리하고 있는 장안동에 있는 현대아파트가 낫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직주근접과 인문적인 환경은 하황심리동 쪽의 극동미라주. 그다음에 주거에 대한 쾌적성은 장안동에는 현대운타운이 낫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민감도가 좀 틀려요. 어떤 의미냐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좀 낮은 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상대적으로 직주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은 이런 직주근접이 좋은 번잡한 지역을 싫어합니다. 바로 주거에 대한 질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쾌적성을 더 선호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황심리라든가 지금 보고 계시는 장안동에 있는 현대운타운이 아주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을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죠. 그렇죠? 네. 일반 그냥 중산층이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소득 수준에 따른 선호도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주거 쾌적성이 높은 장안동에 있는 현대운타운보다는 직주근접과 인문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는 극동미라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좀 이제 답이 되셨습니까? 네. 명쾌한 답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